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뉴스 3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이런 뉴스가 있던데 대기업들이 배당을 1년 새 60%? 그래서 12조나 늘렸다. 이게 주주들 그리고 요즘 ESG 분위기 이런 것하고 배당금 엄청 늘렸다는 사실이 있던데. 그런데 정 프로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주식하지. 하죠. 주식 투자를 왜 하시나? 주식 투자에? 돈 벌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우리는 삼성전자 7만 원이 들어가서 10만 원이 딱 팔고 남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사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땐 거래가 굉장히 유동성이 제약이 됐을 거라고. 처음 주식이라는 게 생겼을 때 서양에서 내 주식 좀 사소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주한테 주주를 모으면서 사업의 주체인 경영자라든지 최대 주주가 뭔가 약속을 했겠지. 내가 배당해 줄게. 내가 예를 들면 한 해에 100억 벌면 그중에 한 30%는 배당 재원으로 써서 그거를 딱 안분비례해서 나눠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봐. 통상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인도에 우리 배 한번 띄우고 갔다 오면 나눠줄게.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의 설립에 가장 중요한 근간은 배당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도 사실은 배당을 받으면 은행의 이자 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주식 투자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익을 나누겠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금융시장의 주가는 배당 컷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배당을 통상 예를 들면 주당 2불씩 하고 있다가 어떤 해에 배당을 1불로 낮추거나 배당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경영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여지없이 폭락해버립니다. 왜? 배당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 가장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낮은 증시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배당 짜다 문제요 우리나라가. 완전 짠물이죠. 그런데 이 기사는 좀 다르다는 거죠. 1년 사이에 대기업의 배당이 60%, 12조가 늘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이라는 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톱 30, 32 기업을 본 거예요.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배당 금액 증가율이 407%, 그러니까 4배를 늘렸다는 거죠. LG화학 작년에 뭔 이벤트가 있었나요? LG화학이요? 네. 그 배터리. 분할한다는 주주들이 난리 났었죠. 그래서 아마 주주들을 좀 달래느라고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111%가 늘었어요. 삼성전자? 그런데 LG화학의 407% 증가와 삼성전자의 111% 증가는 증가율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2020년 초의 배당 금액을 보면 LG화학이 7,700억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9조 6천억을 배당을 했는데 111%가 증가됐으니까 무려 20조 이상 배당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에 12조 늘렸다는 것 중에 삼성전자가 11조 늘린 거예요. 삼성전자 늘린 거네요. 삼성전자 늘린 거지. 뭐예요? 또 허무하죠. 그리고 NC소프트가 64% 늘리고 LG전자 60% 늘리고 SK지주회사죠. 38% 늘렸는데 이 배당금을 보십시오. NC소프트 1,700억. 물론 삼성전자에 비하면 기업 규모라든지 이런 게 훨씬 작죠. 이 규모도 작고 LG전자 2,100억. SK 3,7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년 대비 증가율 이거 큰 의미가 없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30위 안에 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은 배당금이 준 기업들도 꽤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LG화학도 제가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전자는 작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삼성전자요? 네. 이벤트가 뭐 있었나요? 아니, 이건희 회장이 작고.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들이 증여세, 상속 증여세 내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한다고 특별 배당. 물론 이제 그 이유, 100% 그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 왜 작년에 11조식이나 배당이 늘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배당을 너무 이렇게 늘리면 투자 여력이 없어져서 미래 성장 동력이 좀 감소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다. 아직 우리 그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지정학적 이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 주시장 내에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가버넌스의 어떤 정립 그리고 가버넌스의 정립이라는 건 주주 가치, 주주를 어느 정도로 예우하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주주 가치라는 거에 또 핵심은 뭐냐? 얼만큼 배당을 해주냐.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도 아마 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하나를 뽑으라면 제피모간이고 제피모간의 최고 경영자가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매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재무 장관 입각설이 나오는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전에 최고 경영자의 가장 큰 책무는 뭡니까? 재무재표를 솔리드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무재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 최고 경영자, CEO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근간인데 그러면 재무재표는 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배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재무재표가 건강해지면 이익이 느는 거고 실정이 좋아질 테니까 배당 재원이 늘고 배당 재원이 늘으면 배당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식회사 제도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제도의 설립의 제도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하고 또 그만큼 투자를 늘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주주에 대한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넘친다 모자른다를 떠나서 사실은 배당 성향도 아직 모자르고요. 배당 수익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점점점점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늘은 건 안 좋은 거지. 사실은 추세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투자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탑 30에 들어가는 회사들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30이 미만에 있는 회사들은 더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주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화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뉴스 배당 관련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지겠습니다.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좀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같이. 자기네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21%에서 28%로 올린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를 한 거죠.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한 조세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가서 본사 설립하고 이럴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역관계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대기업들이 유리해지겠죠. 법인세율이 낮으면 그 회사들은 세금 낼 돈을 당겨서 R&D 투자를 하고 이런 걸 다른 M&A를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게임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들을 우려해서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의 어떤 최저 세율을 정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 4개월 전에 트럼프 연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런 얘기 잘 안 했죠. 그건 우리끼리 하는 거고 이런 건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자꾸 글로벌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두를 던졌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네 네런이 아무리 경제학자지만 미국의 재무부 장관에서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젠다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 가능성이 많은데 이달 5일서부터 11일 사이를 하면 IMF 세계에는 연차 총회가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회에서 아마 자네 네런의 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문제를 공론화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각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또 민감한 사안인 게 지금 디지털세 같은 것들을 두고 EU하고 미국이 또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규모 이상 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재무부 장관, 미국의 금융 정책이라든지 기업의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입에서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게 파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자체를 놓고 보면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하긴 한다는데 부담이 되긴 되는가 보다. 미국만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긴 있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제 마침 미국 3대 지수가 또 크게 오르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겠군요. 올린다고 말은 해놨지만 그리고 올린다고 추진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에 안 올리니까 우리 못 올리겠어 핑계대는 이런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인상 깊어요. 어떤 국가도 혼자서는 국민을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제공할 수 없다. 국제적 리더십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기관과 경제가 취약해진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유독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좀 더 경쟁적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전가나 관가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추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민주공화 이런 거 구분 없이 압박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불법 공매도 시에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그리고 벌금도 이게 몇 배씩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죠? 5월 3일부터입니까?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는데 사실 그게 왜 5월달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공매도를 처벌을 강화하는 이 법 그러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법률 자본시장법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야 하거든요. 이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땡겨서 공매도를 하면 법 취지에 어긋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였거든요.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요약을 드리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이게 뭐 과하게 한 건가요? 벌금이나 뭐 이런 게? 불법인데? 좀 약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이것도 강하게 개정했다는 거지. 강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거의 손방망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불법 공매도를 해서 20억을 벌었는데 벌금 한 1억 낸다. 예를 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인신구속도 안 해. 오라거나 안 해. 어느 날 벌금부가 딱 하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단적으로 보면. 그래서 강하게 개정을 한 게 이런 정도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가 계획이 있는 회사를 주가를 쭉 공매도해서 떨어뜨려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들어가. 아. 싸게 살려고? 싸게 살려고. 그래서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실행되기 전이죠. 주식을 공매도하는 사람은 유상증자 못하게. 유상증자 참여 못하게. 그거는 그런데 얼마든지 피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이제 기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기면 부당이익의 1.5배에 해당되는 과징은. 그런데 쩌모 이런 건 뭡니까? 한 15배 해버리지. 쩌모가 뭐예요? 쩌모가. 1.5배 뭐야? 1.5배가. 스케일이. 쩌모. 개정안이 좀 많이 야가네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목적에 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 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처리장.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천만 원, 비법인은 3천만 원. 6.3이 뭡니까? 이것도 6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회를 통과해서 법이 자본시장에 관련된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처벌이 강화된 거는 사실인데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을 만들면 뭘 해서 법망을 아까 우리 정 프로가 얘기했죠.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매매들이 횡행해버리면 사문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독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불법 공매도 그리고 불법과 준법의 사각지대에도 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래서 정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공매도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 시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 법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건방지게 저 선글라스 끼고 있는 놈 누구냐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안구건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안구건조가 좀 심각이... 눈이 엄청 잘생겼어요. 매력적이야. 저걸 가린다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 그래서 좀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와서요. 바로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또 우리 투자의 소소한 전략들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